지옥에 오신 걸 환영해요! 내가 좀 배워야겠어요 우리 아줌마 제가 죽였습니다 가슴 쥐어 뜯도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자꾸만 당신이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았어 이유가 뭐가 됐든 날 이용하세요 나 기억이 났어요 거기 딴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? 로나가 왜 죽었는지 뭔가 함정이 있어 로나 죽인 진범 잡으려면 니가 필요해 니 목을 비틀어서라도 니 죄다 찾아낼 거니까